먼저 인사부터 드릴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와우. 잠깐만요. 신동씨. 여기가 그 유명한 털리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헷갈려요. 너무 좋고요. 일단은 MBC 아메리칸 개국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게 기회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타이틀이 뭐죠? 신동씨. 오늘 타이틀은 위아원이라는. 그렇죠. 위아원.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슈퍼주니어가 하나라는 뜻인데요. 언제나 하나는 반으로 갈라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네. 언제나 영원히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멤버 중에 여기 출신인 멤버가 있어요. 귀벙이가 여기 출신인데요.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워싹 켈리. 네. 조금 길게 할 법도 한데 하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미라클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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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